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의대 대표 전병칠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창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이 저에게 이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강의도 다 좋은데 실물을 볼 수 없는, 많이 볼 수 없는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물들을 좀 자주 보여주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제가 가급적 한번 주변에 있는 것들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제가 삼상유도전동기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삼상유도전동기를 저와 함께 보시면서 어떠한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재생하고 영상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삼상유도전동기를 가져와서 저희 촬영실에다가 딱 놓고 이제 한번 360도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지금 명판이죠. 명판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봤고요. 명판에 있는 정보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고 자 일단 조금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몇 개 더 볼게요. 삼상유도전동기의 모양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안에 철로 되어 있고 구릿덩어리가 있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쭉 볼 수 있고 이런 모양으로 보면서 자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옆에가 구멍이 뚫렸죠. 이게 이제 V컷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V컷이 뭐냐면은 교육용으로 한쪽 면을 이렇게 잘라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저희 다산의 뒤가 가지고 있는 자 이거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에서 안에 돌아가는 모양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안에 돌아가는 것과 이 왼쪽에 있는 펜도 함께 돌아가는 거 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서 이제 좌측 부분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권선이 어떻게 감겨 있는지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 펜 커버 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뒤쪽에서 펜 커버 쪽에서도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고 자 위에 단자박스 단자박스의 모습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구조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면에서도 한번 보고요. 자 이런 구조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삼상유도전동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오늘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내부를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부터 가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야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아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나오는 그런 영상 어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일단 명판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동기에 대한 기본 스펙을 알 수가 있죠. 보통 전동기의 명판은 잉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판에 음각으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도 그 내용이 바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커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지멘스 제품임을 알 수 있고 자 여기 오른쪽에 삼상, 교류, 모터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모델이 1LA5096-4AA20이라고 하는 지멘스 모델인데 다른 거는 보셔도 관계없지만 여기 4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4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델 특성상 여기가 만약에 2AA라고 나오면은 2극, 6 그러면 6극 8 하면은 8극 유도 전동기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IEC하고 90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IEC에서 나타내는 이 프레임 규격을 의미하게 되는데 뭐 70, 80도 있고 90도 있고 100도 있게 돼요. 제가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 크기가 9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IEC5사예요. 그쵸? 이 방수, 방진 등급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O라고 하는 것은 방진 등급 즉 고체에 의한 보호 5 정도 되게 되면은 분진, 날리는 분진 분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 4는 액체에 의한 보호 방수 등급이죠.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전방 위에서 쏟아지는 이런 뿌려지는 물,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다. 기본 방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규격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규격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규격을 보게 되면은 50Hz로 사용했을 때 220이나 380V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그 다음에 Y결선 할 수 있고요. 전류는 220 쓸 때 6.4, 380 쓸 때 3.7A 그 다음에 1.5kW짜리고요. 여기 영률 0.82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 속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50Hz 사용하게 되고 4극이니까 P분의 120F잖아요. 그럼 4분의 120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여기 한 1500 정도 나오나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실제 속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속도는 1400이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 60Hz로 쓸 때예요. 440V이고 이제 Y결선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3.6A하고 그 다음에 1.75kW짜리가 되고요. 영률 0.83이고 이때 4극일 때는 60Hz로 하게 되면 4분의 120F니까 1800rpm 정도 되나요? 이때 속도는 17055가 되겠네요. 이러면 여러분 슬립도 구할 수 있겠죠? 1800분의 1800 빼기 1705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슬립도 구할 수 있습니다. 명판에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 나와 있어요. 여기 모델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멘스 홈페이지 가서 모델명을 찾으면서 이 전동기의 특이사항을 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 전동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전동기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동기와 어느 정도 규격이 맞는 걸 사용해야 되냐? 우리가 모델명을 여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전동기 앞에 구조 딱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철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성분들의 그 주름 치마처럼 이렇게 주름져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주름 철판이라고 합니다. 주름 철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동기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구리와 철에서 이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쉽게 방출하기 위해서 방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방열판처럼 주름의 형태가 굉장히 유리하죠. 열을 방사 났는데 그래서 전동기의 외한도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열의 방산이 쉽게 되지 않는다면 이 안에 이제 코일이 과열되겠죠. 혹은 철판이 좀 철심이 과열되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단자박스입니다. 단자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동기에서 외부로 나와 있는 전선과 실제로 전력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력선을 연결하는 그 접속 단자대가 있는 박스가 바로 이 단자박스인데요. 이 단자박스가 지금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탑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단자박스는 크게 설치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12시 방향 앞에서 봤을 때 샤프트 쪽에서 봤을 때 축 방향에서 봤을 때 12시에 있게 되는 이 탑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게 되면은 샤프트에서 봤을 때 시계로 봤을 때는 9시 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9시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3시 방향에 있으니까 3시 방향 그래서 보통 단자박스가 3시에 있냐 9시에 있냐 그 다음에 12시에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딱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12시짜리 단자박스 그러니까 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옆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컷한 거 V컷한 모양을 이제 보게 되면은 내부를 조금 더 관찰할 수 있겠죠. 사실 내부 관찰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쉽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이 안에 회전자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권선을 감았는데 코일을 감았는데 여기 이제 철심에다 감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회전자계가 만들어지고 이 회전자계가 이 안에 있는 회전자에 전달이 되고 이 회전자가 샤프트에 에너지를 전달시켜서 이제 기어나 체인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금 한번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한번 돌려보죠. 그쵸? 손으로 한번 살짝 돌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돌아간다고 해서 회전자 이 겉에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정자라고 하게 되고요. 회전자 가만히 보게 되면은 회전자에 코일이 감겨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겨 있지 않죠. 코일이 감겨 있는 거를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지 않은 거 그냥 알루미늄 틀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농형 유도전동기는 회전하는 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되는 것은 여기 앞부분에 있는 전방에 있는 베어링과 후방에 있는 베어링만 주기적으로 잘 관찰해 주게 되면은 사실 수명은 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문제 발생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과전류만 조금 방지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자 이때 멈췄을 때 여기 오른쪽 보게 되면은 축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리다 보게 되면은 한쪽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 아 앞뒤로 딱 보면 나와 있게 돼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키웨이라고 하게 됩니다. 키웨이는 모터의 축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홈을 파놓은 거예요. 이 홈에다가 다른 기어 같은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딱 구조적으로 이제 결합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렇게 키웨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력을 전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홈이 아무리 잘 맞더라고 해도 백레쉬라고 해서 완전히 이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어나 기어가 이렇게 만났을 때 톱니가 만났을 때 정확하게 만나는 게 아니죠. 사실 유격이 조금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유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혹은 기계적인 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키웨이 대신에 보통 이제 클램핑 허브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홈이 파져 있는 게 우리나라 제품에서는 혹은 일본 제품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실컷 한번 눌려보고 잘 돌아가요. 전동이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철심이랑 그 다음에 안에 회전자 돌아가는 것 사이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공기의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기계적으로 마찰하면 안 되니까요. 이 간격을 우리가 에어캡이라고 해서 공극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공기의 간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안쪽에서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리선을 조금 잘라놓은 모습이에요. 자 절단기로 고속 절단기로 제가 이제 잘라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잘라놓은 거 보실 수 있게 되고 잘라놓은 거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리선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감겨 있는 것 쫙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감겨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 홈을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구리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구리가 하나하나 그냥 쌩 구리가 아니에요. 구리에 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에나멜 코팅처럼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와 구리는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여러 번 감았을 때 당연히 그 감은 횟수만큼 자기장이, 자기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큰 전류가 흘러서 이 구리에 절연이 파괴되고 절연이 파괴되어 있어서 옆에 거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속칭이 이걸 우리가 흔한 말로 모터가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모터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전류 개정기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크라프트지라고 해서 절연지라고도 하게 되는데 권선 간에 넣어서 우리가 절연을 하기 위한 그런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권선에 또 이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요 끈이 보통 예전에 이제 호밍사라고도 이제 불러서 초를 입힌 명주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센 거죠. 보통 케이블 타이 이런 걸로 묶지 않아요. 케이블 타이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열에 조금 잘 견디는 이런 특수한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안에 권선들을 잘 묶어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전동기 모터 수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단락사고라든지 일어났을 때 층간 절연 같은 게 무너졌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다 풀러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펜이에요. 바람개비가 하나 들어있죠. 바람개비가 들어있는 이유 여기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죠.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바람개비로 열 식히려고 바람개비 넣어줬고요. 자 이걸 우리가 그래서 냉각 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는 이 펜 커버죠. 펜 커버를 덮어야 펜은 회전하게 되죠. 회전하게 되니까 인체가 닿았을 때 염려도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적절한 보호장치를 기계에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혹시 실 같은 거나 끈 같은 게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펜 커버를 잘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펜 커버도 잘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경우도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는 또 자주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 위에 한번 가볼까요? 어 위에 보기 전에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25mm인 것 같아요. 25파이 정도 돼 보이게 되는데 자 이쪽 통해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배관 같은 것을 연결합니다. 여기 이제 커넥터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커넥터가 달려 있어서 이제 외부로부터 동력선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전원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 딱 봤을 때 단자박스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요. 단자박스 잘 보시게 되면 단자박스 커버에 패킹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패킹이 좀 잘 이렇게 틀에 잘 돼 있죠. 보통 이제 웬만한 비가 오더라도 좀 보호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글씨 이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확대해 볼게요. 자 글씨 이렇게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시게 되면 단자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6개예요. 제가 전동기 이론할 때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 이야기할 때 6개의 선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6가닥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지금 글씨 보시게 되면 U1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세요? 그 다음에 V1 그리고 W1 돼 있고 자 여기서는 W2 그 다음에 U2 그 다음에 V2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U1이랑 여기 U2가 한 쌍인 거예요. U1에서 시작해서 안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 U2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V1에서 나와서 쭉 가다 보면은 V2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1에서 가다 보면은 여기 W2까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U1, V1 그 다음에 W1에다가 삼상 전개 넣고 뒤에 2, 2, 2끼리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Y결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씩 이렇게 쌍으로 연결해서 전개 에너지 넣게 되면은 그게 델타 결선이 되는 겁니다. 결선법은 여기서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자 접촉기에서 전자 접촉기를 이용해서 전자 접촉기에서 동작에 따라서 또 결선 방법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자박스가 또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웬만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볼 수 있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외형 딱 보게 되면은 프레임의 크기도 우리가 명판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명판에 기본 정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자 이 앞에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샤프트라고 부르고 키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구조 보게 되면은 펜 있고 펜 커버 있게 되고 여기 회전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자도 있게 되고 자 여기 탑 위에 12시 방향의 단자박스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안에는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철심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자 농형 유도전동기 되어 있고 자 농형 유도전동기에 이렇게 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으로 좀 사선으로 이렇게 비껴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우리가 일종의 스퀘어 슬롯이라고 하게 되는데 스퀘어 슬롯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전동기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름철판이라고 하는 거 사용하고 밑에 이제 고정 단자 이런 것들도 위치를 하게 되어서 어느 쪽에다 고정하든 바닥에 쉽게 고정하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상 유도전동기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이루는 구조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이 앞에 기업박스가 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박스가 없는 거고 또는 기업박스가 있는 유도전동기도 있게 되고요. 전동기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려면 여러분이 저 명판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안에 구조 많이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이런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고창에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사실은 더 좋은 정기교육을 해야 하는데 좀 게을러서 좋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게 저 스스로도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좀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동기가 꼭 이 전동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직류 전동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전병칠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